아 이런 설득이 너무 오랜만이라 이상해 이런 느낌이구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한 명 오는 거 같다 아 여기 오는 거 같아? 어 한 명이 바로 오고 있어 어 진짜야? 어깨가 딱 벌어졌네 아 그래요? 못 보겠어 나도 못 보겠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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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가까운 거 앉을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제가 1번이었네요. 언제 오셨어요? 저희는 7시 비행기. 오늘 오신 거구나. 저희가 좀 늦었네요, 그러면. 딱 들었는데, 와, 잘생겼다. 얼굴 외모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물상에 갸름하고, 입술 도톰하고, 웃는 거 예쁘고. 그러니까 굉장히 훈남이더라고요. 처음이기도 하고, 임팩트가 되게 강했어요. 전혀 모르시죠, 저희에 대해서? 전혀 모르죠. 저도 다 처음 뵙는 분들인데, 훈훈하시던데. 저도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첫 번째로 딱 등장하시는데, 오, 이분 되게 뭔가 눈빛의 장난기가 있다. 어, 맞아. 크림 대형. 맞아, 맞아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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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뭐 유치하지만, 자기소개 이런 걸 좀 해야 하나요? 같이 와서. 오면 다 오면. 네,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모르실 거예요. 아. 아. 또 한 분이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요? 응. 한 분이 또 오신다. 어, 그래요? 어. 어.